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다. 자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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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앵콜. 앵콜이에요? 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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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은 자리라도 그냥 퉁퉁 비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좀 기다려주지. 주차를 차를 빼야 돼서 일찍 나가셨나구요. 앵콜이에요? 네.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 앵콜이에요? 네. 네. 그쵸? 가연이가 충주까지 와서 그냥 가면 조금 서운하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박수 장단으로 진도아리랑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진도아리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좋다. 박수. 함성. 좋다. 어? 예쁘다. 다 땡. 다 땡. 다 땡. 바로 취임새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다같이 취임새를 해볼까요? 네.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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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져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먼저 앞서 나가.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하인이를 충주해서 실제로 만나니 날씬하고 이쁘다. 예쁘다. 이쁘다. 방금 예쁘다고 취임새 해주시는 분들은 올해 2024년, 대박나고 부자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가 춤추었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리 따라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별을 위해 이별이 되냐거든 왜 만났던가 다같이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오늘 여기 하신 분들 맞춰봐 무엇이로 하신 분들 잘 되시고 부자가 되소서 하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반경 장파에 둥둥둥 든 내 어디여 참 아라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랄이가 어디에 났어요? 충주의 남이 아랄이가 어디에 났어요? 잘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끝났어요 이제 앵코로서 빨리 가세요 차 막히니까 빨리 가부러 가부러 빨리 가부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가인님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가인이어라 감사합니다 송가인씨 멋진 공연사씨 대가평성장 구하셨는데요 즐거우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까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분들을 한번 구하셨을지도 몰라요 어제나가 춘주 가이브 페스티벌에 개박식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춘주의 밤하늘을 쓰고 아주 환상적인 드론 라이트쇼와 또 페스티벌의 팬미 불톤돌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환상적인 마지막 무대 여러분 즐길 준비 주셨나요?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수사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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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기 2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1단계 2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